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양성돌 양성돌입니다 성탄자로 예수님께서 모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지만 영적이 공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시작하여 대신 죽으시고 보호하여 하셔서 죄와 사면의 건설을 완전히 까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흑한 곳에 접혀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의 보물을 우리에게 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읽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그리스도로 내 삶을 왕으로 영접하고 치적하며 우리의 인상에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수군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전세계를 처해 있는 축복이 울릴 것입니다 마가 다섯 번에서 눌렀던 이 축복을 회복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멀고 바람 밤중에 무창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들고서 다 찬송하기로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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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pastry 우우 우 우 우 우 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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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